저의 평균 연령을 낮추고 있는 그러면 막내시면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거기서부터 유추해가지고 너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말해도 안면과 다르니까 많이 놀라요? 깜짝 놀라지 않을게요 88년생입니다 너무 놀랐나요? 진짜 놀랐죠? 되게 동안이라는 반응은 아닌 것 같네요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요 저희와 위로 말해봐요? 위로 말씀하시는 거죠? 저희가 누나예요 종환이시네요 누나 한번 해봐 다음 질문이 요한이